뒤에 보시면 되죠? 뒤에 붙으면 전설을 끊이지 않나요? 저 아까 봤었는데 저 몸이 안가신가요? 이거 그냥 심 반보다는 하면은 대기를 하거든요? 아까 했었을 때는 여기가 떠서 그래서 심을 붙였던 건데 이제는 여기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머리가 같은 거면은 뒷머리를 쓰지 않나요? 이게 얘가 같은 거고 그러니까 얘가 다른 애는 얘가 같은 거에요 얘가 원래 이거 그러면 얘를 수정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수정하고 있어 얘 생각보다 장차가 잘 잡혀가지고 그러면 앞머리를 좀만 더 붙여서 얘를 맞힌 다음에 이거로 해서 이것도 수정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뭐 어때? 뭐 어때? 나 진짜